2015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오늘 대회를 함께할 MC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15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예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미스코리아 59번째 주인공이 탄생입니다 김정진 후보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로 LED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정의 유정인 후보자는 학습기간 동안 작은 안짓기 때문에 후보자 탁에 엄지공수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하네요 신재수 후보자는 날카로워 보이는 이목구비와는 달리 웃을 때 선하게 바뀌는 단달눈이 매력 포인트라고 하네요 부모님의 영향으로 다문화에 관심을 가졌다는 연서영 후보자는 다문화 청소년 재단 설립이 꿈이라고 합니다 장지수 후보자는 리얼리티 방송을 통해 미스코리아의 뷰티팁을 알려준 만큼 메이크업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성태무사가 느낀 권태란 후보자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태무사를 가장 잘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꽃 중에 순댁의 안개꽃을 가장 좋아하는 소아름 후보자는 장래 희망 역시 플로리스트라고 하네요 참가자 중 가장 키가 큰 손소이 후보자는 합숙기간 중 장신을 이용한 뛰어난 피고실력을 폭냉이 됐었죠 국어교육을 전문하는 조예진 후보자는 장래 희망인 국제구호교육 전문가라고 하네요 장우정 후보자는 플라잉포와 요가 이외에도 다양한 길을 강조한 만능 엔터테인너라고 하네요 염지영 후보자는 워킹과 포즈 취하기가 주요 정이라고 하네요 수사를 즐겨라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무대도 즐기고 있겠죠? 어린 후보자는 연기자의 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어린 후보자인데요 워킹과 포즈에 가장 자신있다는 포부를 밝혔다고 하네요 스킬을 살린 후원이라고 하네요 스킬을 살린 후원이라고 하네요 스킬을 살린 후원이라고 하네요 고석 디자이너가 손이라고 하네요 고석 디자이너가 손이라고 하네요 고석 디자이너가 손이라고 하네요 색깔의 꿈이 잘 맞은 후원이라고 하네요 꿈이 특이하죠? 이번 대회도 새로운 도전이겠죠? ics 베드민턴 등 못하는 운동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각원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죠. 장래희망이 힐링센터 CEO라고 합니다. 신은혜 후보자는 듣기가 힙합댄스라고 합니다. 그중에 떡볶이를 제일 잘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매력 포인트라고 합니다. 요가 실력을 자랑한 최명성 후보자는 취미가 필라테스라고 하네요. 네, 전공인 한국 모형을 참고해 뜨거운 박스를 받기도 했었죠. 관심이 많은 박 안의 후보자는 심리학 연구소장의 꿈이라고 합니다. 신은혜 후보자는 심리학 연구소장의 꿈이라고 합니다. 중강호와 있는 적은 신나이 후보자는 심리학 연구소장이 신은혜 후보자는 심리학 연구소장의 꿈이라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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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0번 미스 대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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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